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랍도는 오늘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설과 안전, 관광 등 5개 분야 24개 과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24시간 젠버리 소방서와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도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수도 57km 임시 하수처리장 3개소, 덩굴터널 57동 등의 설치가 지난 5월까지 완료된 가운데 젠버리 병원과 운영 본부로 쓰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지난달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